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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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다 중국지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광객들의 편리와 나선 경제지대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분들이 편리를 도모하게 한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오늘 저업식을 성대히 진행했습니다. 이 관광선에는 많은 봉사설들과 수많은 방들이 있고 또 선임들이 편리를 도모하게 한 여러가지 설비들만큼 그 설비들의 봉사업을 우리 봉사원들이 맡아서 수행하는 데 맞게 봉사조직사업을 짜고들어서 더 훌륭한 봉사를 선임들에게 제공하게 한 이런 사업을 더 잘해나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